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제 자솔의 전화 theme 안녕하세요 최사람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안 보냈다가 같이 촬영을 하는 게 자기가 있네요. 너무 오려고 했는데 때마트 로드 에피스에서 음악이 와서 투어 혼자에게 전행기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로드 에피스는 얼마 되지 않은 계란티를 전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. 같이 함께 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. 복두기 종목을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방송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최영만 선수는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중국에서 저보다 더 작은 선수한테 맞기 때문에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최영만 선수는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저랑 빨리 매치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또 다른 질문은? 최영만 선수가 1분 안에 끝나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습니다. 저 또한 1분 안에 승리를 드렸습니다. 물론 폰데르 콘서트 쇼가 저번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듯이 소왕 아동들의 복기다라는 뜻에 자기가 동참하게 됐다는 말씀은 참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지만 저 또한 1분 안에 경기를 끝나서 깔끔하게 대신 서로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 취지가 소왕 아동이기 때문에 너무 안 다치고 잘 느끼던 이 경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동적인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되는지 안 나올 수도 있어야 될 텐데 1, 2, 3, 4, 5, 5, 6, 6, 7, 8, 8, 8, 9, 9, 10